방금 말레이시아 관광객 얘기 들으셨죠? 올해는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도 덥고 갈수록 이런 더위가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딸기주로 기르던 경남 산청에서 요새 바나나를 기를 정도가 됐는데 정구희 기자가 이렇게 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경남 산청의 거대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울창한 열대림이 펼쳐집니다. 초록빛의 굵직한 바나나들을 덩어리 아랫부분부터 잘라 수리에 옮깁니다. 작은 묘목이 1년 만에 6m까지 자라 이렇게 튼실한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나무에서 수확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먹는 노란색 바나나가 됩니다. 지방에서 가열된 공기는 하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과는 달리 길어진 여름은 폭염에 강한 바나나를 기르기에 좋은 조건이 된 건데 지구 전체적으로 열대 지역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대 지방에서 가열된 공기는 하늘로 올라간 뒤 위도 30도 중위도 지방에 내려오는데 이를 헤들리 순환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공기가 1970년대에는 위도 33도까지 올라오다 최근에는 35도까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온이 28도가 넘는 뜨거운 바다인 웜풀도 갈수록 고위도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열대 지방의 확장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의 폭염과 사막화 등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